1. 청년의 창조주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.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.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아-멘! 한 번 더!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.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.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아-멘!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는 거야. 내일 또 만나!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